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나무기입니다 오늘은 3탄입니다 3탄 롯데리아에서 앞차가 주문한 것 똑같이 주문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가봅시다 과연 오늘은 저는 햄버거 먹고 싶은데 오늘은 햄버거 먹을 수 있겠죠 햄버거 먹기 도전 주문 도와드릴게요 네 앞차랑 똑같은 걸로 주문해 주세요 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요? 네네네 감자콜라 변경 없으세요? 네 그대로 드려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과연 네 네 네 오늘은 햄버거 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나 보네요 잠시만요 예스 네 여러분 오늘도 성공입니다 먹어볼까요? I like 햄버거 네 롯데리아 햄버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자튀김 먼저 하나 먹어 볼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일단 이렇게 감튀 감자튀김 감자튀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콜라 필수죠 콜라 그리고 대망의 햄버거 햄버거입니다 불고기버거구요 불고기를 주문했더라구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일단은 햄버거를 먼저 먹어봐야겠죠 불고기버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거 같은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먹방 음 음 맛있습니다 음 제가 드디어 햄버거를 먹네요 네 음 음 음 음 네 차에서 햄버거 먹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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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감자튀김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한입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한입에 먹을 수 있죠 도전 진짜 맛있어 자 이번에는 이 감자튀김 떨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튀김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케찹이 있었네요 아 케찹을 안 뿌려 먹었구나 제가 한번 케찹을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먹어볼까 확실히 케찹을 찍어 먹어야 제맛입니다 제맛입니다 응 세 개 세 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햄버거는 살찌는 맛입니다 이 감자튀김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네 아 가장 맛있게 됐으면 양념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네 이번에는 남아있었나를 넣을까 이렇게 오늘의 인간에 여러분들은 롯데리아 가면 주로 어떤 햄버거를 시켜서 드시나요? 저는 아제버거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대리버거라든지 핫크리스피버거 그게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시켜서 먹곤 했습니다 어떤 햄버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음 맞아요 라이스버거 라이스버거도 맛있는데 좀 지났지만은 최근에 그 오징어버거인가? 그것도 나왔잖아요 먹을만하던데 새우버거랑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입가심 햄버거 먹방 끝!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 안녕 불고기버거 불고기버거 세트로 하나 주시겠어요? 불고기버거 심심 불고기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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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